오늘의 프로그램이 주위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대상 시선하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대상은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우리는 하나하나 안상적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오프틴이 대상 사상사로 모든 분들이 진심을 할 큰 단서하고도록 추측화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KBS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오늘 우리의 대상 중에서 1기간 3번부터 제2실의 하이언 홍보가연의 대상 이제 마지막 진희봉으로 갑니다. 화이팅! 제27 하이언 선관의 대상 오늘의 마지막 시상 대상 시상입니다. 제1은 스포츠서울 대표이사 유지환 제3위 서 regions 제1은 스포츠 서울로 Won1 vonbinds 이1은 스포츠다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박스 헤이팬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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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소원으로도 은어로분들의 패밍이 서포트입니다. 앞으로도 은어로분들의 패밍을 열심히 공부하고 응원하고 든든한 지원을 배워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비하여 차승선 씨의 두 분 계획도 특산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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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스테이크 웨이크를 마주하고 키밍이 편드로드가 되어있는 키밍이 펑을 출연해 랩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제과의 언제만을 영업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루를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회 하이원 서울바이오입니다. 제3회 하이원 서울바이오입니다. 제3회 하이원 서울바이오입니다. 제3회 하이원 서울바이오입니다. 박수 하하 아하 그리고요 오늘의 장면을 가지고 오늘의 장면을 가지고 자, 잘하는 것 같고요 네, 잘하는 것 같고 축하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함께 하세요 네 참가로 한 번 더 맞추기 바랬어요 저 한 번 더 맞추기 바랬어요 네. 시작은 진짜 서서한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좋아서 아니면 저를 편안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들이 있는 분들하고 싶어요. 조금만 아니라 여기는 다른 여섯 친구도 따라따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 여행까지 많이 안 들었는데요. 아비언어분들이 저희를 좋아해서 시작하기로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싸우고 싶어요. 그러나 상상한 분들이 모여서 마음가다 사랑하게 되고 저희가 제가 앨범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빅킷척을 여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한국의 빅킷척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날에 왜 우리가 이 분의 석방이 있어서 안했는지에 대한 그분들을 서로 얘기해보고 있었는데요. 항상 마지막에는 그 이유는 여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생각하는 게 저보다 도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면 그 분의 석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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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지금 시각시켰습니다 오늘 제일 너무 좋아요 아 오늘? 근데 저희 그 사람은 가장 좋은데요 좀 다 먹으면서 예약이 하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항상 잘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쉽게 또 시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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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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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